경기 오산시에서 겨울철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17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산시에서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주관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나의 콘서트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피올의 여성 중창단의 중창공연, 트로트, 민요, 마술, 성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. 이날 콘서트장을 찾은 한 어르신은 다양한 공연 관람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문화공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